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20.8%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 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소득 대체율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불이익과 같은 직장 내 문화 등의 여파로 광주지역 육아휴직 초회 수급자 대비 남성 비율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단은 또 광주시와 시의회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광주다운 아빠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 외국인 지원센터를 보완하기 위해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합니다. 종합지원센터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운영과 지역사업체와 외국인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통합 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주민에게 노동과 법률, 의료와 금융 등 생활 밀착형 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이민 외국인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10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상수도관 청소와 교체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광산구와 북구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합니다. 당장 오는 29일부터 산월 초 주변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광주 테크노파크일 때 14일에는 첨단종합병원 주변, 21일 첨단이동행복복지센터 인근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광산구 월계동과 쌍암동, 북구 오룡동과 월출동, 대촌동이 중단 대상입니다. 광주시는 시민의 불편을 우려해 단수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최소화되지만 수돗물 재공급 시 일부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중 작업을 하다 숨진 20대 잠수사 유족과 노동단체가 HD 현대사모와 하청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족과 전국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오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 당시 2명의 감시인이 있어야 하지만 1명만 배치됐고 통신장치나 신호밧줄도 없었다며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원청과 하청 경영 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사모 사내 하청업체 소속 잠수사 22살 이승곤 씨는 지난 9일 영암 HD 현대사모 부도에서 선박에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이 7월 1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던 조직 개편을 전격 연기하고 교육 현장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늘 입법 예고와 공개 설명, 토론회 등의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소통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조직 개편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